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집을 지은 자랑 이미 지은 집에 사는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조 목사님께서 흙수저라고 얘기하셨고 그냥 지어진 집에 되가서 사는 사람은 금수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가다라빵에서 회복된 그 전도운동을 우리가 회복하고 지속시키는 것이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진짜 이 전도운동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어야 되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랩런트를 많이 붙이고 또 EMS라는 시스템까지 주시면서도 이 흐름이 전달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말씀처럼 다윗이 본질을 회복하고 어떻게 보면 했던 이 전도운동이 그 다음 세대 솔로몬에게 가지고는 완전히 본질을 놓쳐버리는 이런 상태가 일어났죠. 다윗은 이렇게 말씀처럼 흙수저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생각할 때 우리 랩런트들도 참 흙수저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수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매사람사람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하나님 볼 때 진짜 이 흐름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바르게 흙수저에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처럼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 배경, 그리고 자기의 총명을 이지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복음과 그리스도를 놓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랩런트가 자기의 답답한 현실과 자기의 답답한 그 문제 통해서라도 진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이 하나 바르게 시작되는 거라면 그게 더 큰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랩런트들을 지금 이 문제를 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르게 집을 짓는 사람, 바르게 어떻게 보면 복음 하나 맞아줘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과정을 보게 하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자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특히 세 가지 인물을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당, 어떻게 보면 이런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저도 어제 8시에 우리 청년 다락방이 있었어요. 랩런트랑 같이 밥 먹고 출발하려 하는데 문득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면 자리가 없을 건데 어차피 뒤에 앉아서 영상을 봐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내가 편리주의를 구하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식,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근원입니다. 상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어떤 상태 속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본질을 안다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언양이 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살립니까?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오래된 무신앙이 들춰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그 영적 상대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형식이 아니라 그 본질을 알고 진짜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치가 변해됩니다. That's why our values needs to change. 의식이 변해됩니다. Our consciousness needs to change. 습관이 변해됩니다. Our habits needs to change.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뭐로 되어야 될까요? What does our values needs to change with? 여러분들이 우리 이번 주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작은 그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What are the small choices and the judgments that you make? 선생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이었습니까? What my teachers think about or what your parents tell you? 부모님의 말씀하신 그 말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었습니까? What's the word from your parents your master? 여러분들에게 그 부모님의 말씀이 가장 큰 가치입니까? The words from your parents is that your utmost value? 여러분들에게 진짜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true values that you have?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it's salvation. 나의 모든 상태와 모든 생각과 모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 최고의 단어가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최고의 작품이 구원입니다. The greatest masterpiece that God has given us is salvation. 저는 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And I'm so thankful that through grace I received the salvation. 나랑 전혀 상관없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God the Son, because of me, He came down to this world and He died on the cross.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And resurrected and the Holy Spirit, God the Spirit is with us even now. 여러분들 진짜 이 구원의 가치를 압니까? Do you know the true value of salvation? 이 구원에 대해 여러분들의 내 감정으로 내 지금 구원에 받은 것 같다 안 받은 것 같다 나는 뭐 하나님 안 믿는 것 같다 이거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말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인식, 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호흡하는 거랑 내가 호흡을 이식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But from just breathing and being conscious of your breathing is completely different.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God is with you. 그걸 아는 거랑 실제 그게 이식이 되고 실제 사실이 되는 건 다릅니다. 저는 함께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is is with 나와 함께 합니다. He is with me.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합니다. That God is with me.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And that God is with us. through everything.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Can you believe in this? Can you believe in this?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현실 그 모든 것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주권이 믿어집니까? Not only is he with me. But he is with us. And in all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He is with us. Through that. Can you believe in that?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정신 치유가 됩니다. Then your heart and your thoughts will go through healing.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뀝니다. Your habits will change. 진짜 구원을 알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인도받는 삶이 됩니다. If you truly know salvation and you believe in the fact that God is with you then you are able to find God's plans for your lives.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은 전부입니다. God's greatest plan is evangelism.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와 교회와 지금 나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 주신 만남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그 계획을 인도받는 겁니다. In other words, in world evangelization and the meetings that you have in the regions that you're in you are able to find God's plans there. 영혼 치유되고 정신 치유되고 삶이 치유됩니다. Your spirits are healed. Your mental states are healed. And your lifestyle is healed. 세번째,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You are the remaining ones.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렘넨트입니다. Your identity is a remnant. 렘넨트가 뭡니까? What's a remnant? 여러분들의 어떤 갈등, 어려움, 여러분들은 문제 있어도 여러분들은 보금을 잡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잡고 여러분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이 사람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내가 있는 곳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이걸 통해서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이곳이 최고의 축복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현장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일이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그 속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붙여준 그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응답이라고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지금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의 그 장소와 그 일과 그 만남이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렘넌트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가든 그 곳과 그 일과 그 사람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드는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렘넌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집을 짓는 그 여정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집니다 네번째로 네번째로 어제 렘 목사님 핵심에서 렘넌트들과 24하는 지금 RLS 그리고 RGS를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24 집중 그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 24 행답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리듬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영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잘 안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도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수들 있잖아요 모든 운동선수들은 자기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TV로 골프 프로그램을 잠시 봤는데 선수들은 자기만의 시합 전에 나가는 루틴이 있습니다 연습 스윙 할 때도 본인이 힘이 아니라 체의 힘으로 가기 위해서 힘 빼는 동작들도 있습니다 선수들은 골프 한타 치고 걸어가는 그 걸음도 여러분들 그냥 보이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다 힘 빼는 자기의 리듬의 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거기에 대한 리듬과 여러분들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25 행답이 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복음으로 아침, 점심, 저녁 누리는 여러분들만의 시스템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보입니다 혼자 누릴 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예비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이 보입니다 그게 작품으로 나옵니다 랩렌트들이 우리가 24시간 하고 있는 이 지금 스케줄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스스로 한 번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봉사님께서 다윗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에 자기만의 목동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시스템을,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시안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써미타임 하는 그것이 10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10편, 5편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밤에는 10편, 17편, 3편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로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영적 상태와 영적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그 속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붓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흐름을 얘기했겠죠 지금 왕이 어떤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왕을 세워야 될지 네가 누구 돼야 될지 그 흐름과 그 미션을 반드시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이 여러분들의 시험표 때입니다 모든 랩런트가 청소년기에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기초를 준비하는 그 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절 어떻게 보면 교회를 보는 시안표를 주셨습니다 이때 드러나기에는 골리아시 어떻게 보면 불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진을 쌓고 골리아시 앞장서서 소리를 질렀잖아요 우리 굳이 이렇게 많이 싸우지 말자 1대1을 간단하게 싸우자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가 이겼다는 걸 인정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40주야를 소리를 지릅니다 40일 동안 계속 이스라엘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우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 누구도 못 나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못 봤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못 싸웠습니다 무능력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가 다윗에게 심부름 시키면서 가봐라 하잖아요 형들이 너무 안 오니까 음식을 전달해라 그러면서 다윗이 복우는 여우와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본인이 저 골리아과 싸우겠다고 나옵니다 골리아씨 니 위에 막 박대기 들고 오냐 내가 뭐 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상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니 앞에 있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짜 그 시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리고 전세계 보고만 해야 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 사울 왕도 보게 하는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가서 수금을 치는데 악신이 발작해 가지고 창을 던지잖아요 세 번째로 삼상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현장으로 갔습니다 진짜 현장에 가서 부신자를 만나고 기존 신자를 만나고 그 속에서 예비된 제자를 찾고 함께하는 그 시간표를 거쳤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숨어 있을 때 400명에 어떻게 보면 제자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삼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에서 어떻게 보면 유다 왕이 되잖아요 유대의 왕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하 5장 1절 전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여정을 가겠습니다 저는 조은서 목사님이 이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표현하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지만 놀랐습니다 한 개인 영적 상태 교회의 흐름 그 속에서 현장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 임상실험 그 속에서 전체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진짜 이 집을 지는 이 여정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가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엄마와 어떻게 보면 아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진짜 언약이 전달되기 원하시고 진짜 복음이 전달되기 원하시는데 솔로몬에게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다윗에게 내가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냐 내가 이 시를 통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내가 그 싱가 내가 집을 짓겠다라는 게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통해서 집을 짓는 건가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솔로몬은 미스인더스스 그 싱가 그 싱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인생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건축했다고 내가 건축한 집의 여호와 산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모른 거죠 그리고 현장의 문제를 이해 못했습니다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 것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오로지 자기의 능력과 자의의 총명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진짜 문제를 몰랐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첩천명 을 들여왔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결국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결국에는 포로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시는데 그 자녀들은 또 포로 될 수밖에 없는 이 작품을 남겼잖아요 자 렘넌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비교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언양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영종군인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시간표에 기능도 좋고 많은 것 해야 되는 것도 좋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에게 영종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를 하나 바르게 붙잡은 그 은혜으로 말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시대가 하나님이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웃소싱 시킵니다 진짜 세상에 그 수많은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지만 그걸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집중시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지가 됩니다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탤런트를 가지고 미리 보게 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곳에서 말씀 기도 전도가 맞아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틀어서 작품을 남기고 복음을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의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품을 남기시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방법과 길을 안내합니다 또 수많은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공의 방법 법칙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렘넨터들이 가야 할 길은 인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운을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흑수도로 불러가지고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나에게는 바르게 이 길로 가기 원한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넨터들이 진짜 집을 짓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인생의 여정이 우리 렘넨터들의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근본적으로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드는 최고의 하루가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Christ's name we pray Amen